1.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에 도움이 되죠. 난강 선수는 강한 흑섭을 넣고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선호적인 그런 플레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구 공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구 공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구 공격을 해냈습니다. 그런 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로우로 왔거든요? 가까이에서 블록을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몸쪽도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냈고요. 헛을짝 놀라. 리시브 포인트. 이어갑니다. 서비스 상황에서 강했던 남가은. 변화가 좋았습니다. 이번엔 길게 출발했는데요. 툴툴. 스프리티. 일단은 맞춰주고 있는 김고. 연결로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부아인드 탑스피. 스프링. 스프링. 남가은 방향을 바꿔봅니다.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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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남가은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줬다가 한 번씩 변화를 줘야 되죠. 또 버텨주면서 공격을 치고 들어가야 되죠. 칠 때 좌에 스코어에서 남가은 스코어는 8대5입니다. 앞서 있는 남가은의 선수인지 네 맞습니다.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현재 한 점차 경기입니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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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거은의 선수 갈리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 첫 번째 서브 김거은! 버텨주고 있던 남가은인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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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점이 한 번으로 opponent 참 끝! 넓은게 잘 버텨어요. 아아! 자아! 자아! 막혔어 자아! 코스를 미세하게 바꾼 서비스 김고 자아! 한 남가은의 구 자아! 남가은의 공 자아! 남가은 자아! 저 같은 남가은 구연 자동 남의 마지막 남가과 남가 남가 남가